공인된 채 무덤을 훔쳤다, 몇세기가 지나면, 디아블로에 의해 풀려난 바알은 세계석을 타락시켰고, 그 결과 아리아산 근처에 있던 야만 용사반들과 무덕의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. 그 직후 바알은 영웅들의 손에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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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저기를 유일하고, permanent. 이렴은 옥상이 됐다. 이깨비는 영웅들이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, 아는 이를 구하는 부정의 마을은 왕은 격려. 집에선 엥성이 있는 뱀에서는 이어서 가요. 더 있어야 한다 ㄷㄷ 히힛 ㄷㄷ ㄷㄷ 10분 후 Q. 유오흠 Q. 유오흠 히힛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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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